오늘은 두뇌를 쉬어주는 명언 명상 시간입니다. 세 번 반복되는 명언은 나의 지혜가 되어 마음을 밝혀줍니다. 지혜로 밝아진 마음은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은 자연히 건강해집니다. 하루 5분 심신의 행복을 위해 명언 명상을 해보세요. 하루 5분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편안히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살짝 펴고 척추를 바르게 세워봅니다. 어깨 긴장 풀어놓고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 목의 긴장도 이완해줍니다. 턱은 몸쪽으로 살짝 당기고 몸 전체를 편안하고 가볍게 하는 심호흡을 해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들이실 때는 아랫배가 나오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쉴 때는 아랫배가 들어갑니다. 들이시고 내쉽니다. 한 번 더 숨을 들이시고 길게 숨을 내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뒤뜰에 나가 네잎 클로버를 찾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뒤뜰에 나가 네잎 클로버를 찾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뒤뜰에 나가 네잎 클로버를 찾기 때문이다. 라나 안녕 가 rapp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